안녕하세요.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. 돈 버는 투자 법칙, 72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72 법칙은 무엇일까요? 들어본 것 같은데요. 자세하게 좀 알아보죠. 72 법칙이란요. 복리 이율로 그 어떤 금액의 가치가 두 배로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.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? 즉, 어느 정도로 투자했을 때 내 재산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을 대충 계산해내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매년 이런 투자 수익이라면 몇 년 뒤 내 재산이 두 배가 늘어날까 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. 72 법칙에 공식이 있습니다. 공식은 바로 72를 투자 수익률 퍼센트로 나누는 것입니다. 그렇게 나누게 된다면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매년 2% 투자 수익률을 올릴 경우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한번 찾아보죠. 72를 2% 투자 수익률이죠. 2로 나누면 됩니다. 그러면 36년이 걸린다는 답이 나옵니다. 즉, 2%로 현재 재산을 투자했을 때 36년이 지나야 내 재산이 두 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가지고 투자했는데요. 2%로 투자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그러면 36년 뒤에 4억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. 이렇게 투자해서야 보좌가 되기 좀 어렵겠죠. 다음은 매년 6%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경우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72를 6으로 나누면 되겠죠? 그러면 12년 정도가 걸립니다. 아, 이 정도 되면 재산이 두 배 늘어나는데 좀 안심할 수 있겠네요. 다시 한번 볼까요? 매년 12%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경우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70일을 12로 나누면 되겠죠? 그러면 6년 정도 걸립니다. 이 정도 속도라면 부자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요, 매년 36%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경우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릴까요? 마찬가지로 70일을 36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.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이 정도 되면 워런법빛이 부럽지 않겠습니다. 72법칙에 응용식도 있습니다. 즉, 70일을 재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시간, 년으로 나누면 투자 수익률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응용식에 대한 계산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현재 2천만 원을 대학자금으로 준비했어요. 이 돈을 18년 안에 두 배로 늘려야 아이 대학자금을 만들 수 있는데 매년 몇 프로로 투자하면 될까요? 하는 것입니다. 18년 동안 2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늘리면 되겠죠? 그러려면 몇 프로로 투자할까요? 공식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. 70일을 18년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4%가 나옵니다. 즉, 18년 동안 4%로 투자를 꾸준히 해야만 대학자금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. 한 번 더 볼까요? 현재 노후자금으로 2억 원을 준비했어요. 노후자금은 8억 원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은퇴까지 24년 남았는데 매년 몇 프로로 투자하면 8억 원을 맞출 수 있을까요? 하는 내용입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70일을 이럴 경우에는 2배에서 4배가 되는 거잖아요. 2억 원에서 8억 원이니까. 그러니까 기간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2배가 되는 투자수익률을 찾고 다시 또 2배가 되는 투자수익률을 찾으면 되는데요. 은퇴까지 24년 남았으니까 12년 동안의 2배가 되는 걸 찾아보면 되겠죠? 그래서 70일을 1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6%에 투자하면 딱 2배가 되고요. 다시 70일을 12로 나누어서 다시 6%에 투자한다면 또 2배가 되겠죠? 2배의 2배, 즉 4배가 되니까 이분은 24년 동안 매년 6%로 투자를 해야만 4배의 은퇴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쉽게 돈 버는 투자 방법, 72법칙에 대해서 쉽게 알아봤습니다.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